쇼미더뉴스 꼬가라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쇼미더뉴스 청취자 여러분 앞으로 금요일 쇼미더뉴스를 책임져줄 새로운 콤비 두 분을 소개합니다. 컴퓨터처럼 정확한 시사평론 백호 배정호 세안대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정호입니다. 배 교수님은 항상 금요일 날 했었고 지난주에도 한 번 출연했는데 앞으로 매주 금요일 날 같이 하실 분입니다. 중앙일보 전 편집국장 김종혁 국장입니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김종혁입니다. 김종혁 국장 지난주에 왔다가 고정으로 하시는데 앞으로 금요일 날 청취자분한테 좋은 정보 좀 들려주시고 청취자를 사로잡은 본인의 매력을 뭐라고 보십니까? 지난주에 아주 많은 격려 문자가 왔었는데요. 야 이거 완전히 이거 미끼다 이거 조심해야지. 여기서 말 잘 못하면 큰일 나는데 그런 건 없고요. 그냥 솔직하게 자기 생각 얘기하는데 좋게 들어주신 거겠죠. 감사할 따름입니다. 배정호 교수님은 뉴욕 특파원이고 김종혁 국장은 또 중앙일보에서 워싱턴 특파원을 했었고 저만 특파원을 못하고 퇴직을 해버렸는데 아니 뭐 국내를 주름 잡았잖아요. 참 30여 년 전에 저희가 경찰서 사건 기자하면서 청원의 꿈을 안고 시작을 했었는데 벌써 이렇게 나이가 먹었어요. 그러니까요. 배선배나 최선배나 다 제가 어린 기자 시절에 모시던 분들인데 얼마 차이 난다고 그래요. 우리 최일웅 후에는 코로나19를 정리해버리니까 앞으로 열심히 좀 합시다. 청취자 여러분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마칠 수 있는 쇼미더 퀴즈들입니다. 배정호 교수님. 첫 번째 쇼미더 뉴스. 어떤 뉴스 보여줄 겁니까? 네. 결국은 4단계 거리두기로 갔다. 라는 겁니다. 월요일부터입니다. 어떤 게 바뀌는지 좀 일단 간결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정확하게는 4단계 플러스 알파의 초강력 조치가 내려지는데요. 아시겠지만 오늘 1316명 역대 최다 기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은 4단계로 가는데요. 사적 모임이 4명까지인데 오후 6시가 넘어지면 2명밖에 안 됩니다. 유념하시고요. 그리고 행사하고 집회도 원칙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시위 같은 경우는 1인 시위만 되고 2인 이상은 집회가 금지가 됩니다. 결혼식 그리고 장례식은 친족만 49명까지 허용이 되고요. 스포츠 관람은 아예 무관중으로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종교활동도 비대면 종교활동밖에 안 되고요. 모임, 식사, 숙박이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직장 근무도 상당한 영향을 받죠. 재택근무 30% 권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그리고 점심시간도 시차제를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시설 면적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제한하는데요. 특히 클럽, 나이트 포함해서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집합이 금지가 됩니다. 결국 오후 6시 퇴근 시간 이후에 2명만 모일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사실상 모이지 맙시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걱정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23일까지 처리될 예정으로 되어 있는 추경안이 있잖아요. 이걸 또 재검퇴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원래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은 4%로 잡았잖아요. 이게 코로나가 좀 풀릴 것이다. 이런 예상에서 그렇게 잡아놨는데 또 4차 유행이 시작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일단 경제성장이 제대로 될 것이냐라는 것도 하나고 또 하나는 두 번째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33조 원의 추경을 편성을 해놨단 말이에요. 예산을. 그래서 이것을 영세업자들이라든가 전 국민의 80%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상황이 너무 나빠져서 영세업자들의 경제사정이 더 나빠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갖고 되겠느냐. 이런 고민이 생겨나는 거죠. 전 세계 상황도 좀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3만 몇 천명씩 일일 확진자가 나온다고 하는데 도쿄올림픽도 이제 어젯밤에 보니까 무관중 경기로 이제 결정이 났어요. 영국 같은 경우는 보건 당국자가 10만 명까지 간다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10만 명까지 간대요? 도쿄도 같은 경우도 긴급사태를 발령을 했습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도쿄올림픽이 무관중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본 정부 그리고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등 5개 협의체에서 공식적으로 결정을 했는데요. 도쿄올림픽이 9개 지역에서 치러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42개 경기장에서 치러지는데 대부분이 도쿄일 때 수도권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무관중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당초에 일본 정부는 IOC하고 같이 경기장 수용 정원의 50% 그래서 최대 1만 명까지 그리고 내국인 관중을 수용하겠다라는 그런 야심장 계획을 세웠는데 역시 처음부터 무리수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7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의 추세를 보면 무관중 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관중은 이미 결정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개회식 메인 스타디움 그것뿐만이 아니고 모든 경기장 9군데에서 치러지는데 거기에 무관중으로 간다는 거죠. 제가 무관중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한 것은 지방의 경우는 지자체가 판단하도록 한다고 지금 결정을 내렸는데 그것도 안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입장권 수입이 우리 돈으로 한 1조 원 정도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고 그러던데 그런데 아까 유럽으로 친선 외교 이 와중에 외교가겠다는 국회의원들이 있다면서요. 명단이 지금 아직 안 나왔나요? 아니 이게 무관중으로 올림픽을 치르는 게 올림픽 역사 125년 만에 처음이라는데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초비상이 걸린 상황인데 우리 또 국회의원님들께서 네 분이 어디더라? 뭐 이름도 저기 북동부에 있는 발트에 주변에 있는 리투아니아 그걸로 라티비아 최 선배님 가보셨어요? 못 가봤죠. 뭐 인구는 별로 없어요. 다 멋진 곳이군요. 리투아니아는 거기가 발트의 삼국이라는 데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옛날 역사 시간에 배웠던? 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역사 시간이 아니고 사회 시간 지리 시간? 그래서 이제 리투아니아는 인구가 268만 그리고 라티비아는 186만 그러니까 땅덩어리 넓고 굉장히 경관 아름다운 그런 지역인데 국회의원 네 분이 이제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거기 가서 외교를 펼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 무슨 뭐 올림픽도 무관중으로 할 판에 이게 지금 거기 갈 때야? 뭐 이런 여론이 지금 밀고 있는 거죠? 아니 뭐 도쿄올림픽 무관중을 떠나서 우리가 지금 당장 4단계로 가게 됐는데 이런 상황이 바뀌었는데 좀 재고를 해주겠죠. 근데 누군지 지금 취재가 됩니까? 정치부 후배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화 좀 한번 해보시지. 그분들도 당연히 우리 방송을 듣고 방침을 바꿀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그런 희망을 안고서 가지 말아야죠. 민심이 안 좋은데요. 이게 1월 2번만이 아니고요. 사실은 2013년대 초에도 여야가 그때 예산안을 1월 1일까지 처리를 못했거든요. 그러고서 1월 2일인가에 처리해놓고서 여야가 함께 저 남미에 이과수폭포 구경하러 갔다고 해서 그때 또 한참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다시 다 돌아오고 그랬었죠. 알겠습니다. 백 교수님 두 번째 쇼미더 뉴스 어떤 뉴스 보여줄 거예요? 두 번째 쇼미더 뉴스는 아무래도 지금 여당의 대선 경선 TV토론이 화끈하니까 그걸로 가볼까요? 좋아요. 그러면 여권 소식부터 좀 알아봅시다. 여당 대선 경선 TV토론이 어제 마무리가 됐는데 그렇습니다. 4차 TV토론 두 분은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는지 먼저 좀 들어볼게요. 저는 바지 한 번 더 내려볼까요? 이 말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이재명 후보? 심지어는 바지연대라는 말까지 등록을 했는데요. 반 이재명 연대죠. 이낙연, 정세균, 박용진 이런 분들이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집중타를 때렸거든요. 아시겠지만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는 세 가지 공격 포인트가 있었어요. 형수 역설, 기본소득, 그리고 김부선 스캔들 의혹.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 답변 과정에서 바지 한 번 더 내릴까요? 라고 상당히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했는데 저는 양비론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문제는 사실 너무나 오래된 그런 이슈거든요. 그리고 대통령 후보의 자질의 본질과도 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하면 여당의 경설의 품격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하나 하고 싶고 결국엔 이재명 후보가 사과를 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결국 말씀하신 대로 두 차례나 사과를 했거든요. 처음에는 유감이라고 했다가 또 부족하니까 또 사과까지 했는데 좀 부적절했어요. 본인이 나훈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훈아처럼 이걸 해가지고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올랐는데 중요한 것은요. 이 메시지 내용보다도 메시지를 보내는 메신저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메라비안 법칙에 따르면 메시지 내용은 7%밖에 안 되고 다른 내용, 예를 들면 태도 이런 게 50%가 넘고요. 뭐 법칙이요? 청각 메라비안 법칙.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역시 교수님이라서. 메시지 내용은 7%, 나머지 93%가 전혀 상관없는 태도, 목소리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파, 파, 파란 맛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사탕을 주는 최일구, 굉장히 좋은 사람, 이런 이미지가 남는 거예요. 메라비안 교수인가요? 메라비안 그렇습니다. 잘 아세요? 아, 그분 오래된 분이에요. 오래된 분이에요. 김정일 국장은 어떤 게 기억이 나세요? 누구나 바지 내려볼까요 하는 게 가장 기억에 남는 단어였겠지만 저는 그거보다도 경선 과정을, 토론 과정을 지켜보면서는 이재명 지사가 속으로 정말 어머나 부글부글 끓는데 저걸 참고 있구나라는 그것을 웃는 모습을 보이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니, 이재명 후보 같은 게 몇 년 전에 아주대병원에서 의사하고 기자들 앞에서 다 검증까지 해보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거기서 바지 내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거는 좀 적절하지 않은 발언인 것 같습니다. 성례모사 했습니까? 비슷하죠? 이 사탕 하나 드릴게요. 그다음에 박용진 후보의 젊은 박용진 후보의 돌짓구 이런 것들이 기억에 남네요. 이재명 지사가 그리고 기본소득 정책을 제1공약으로 내세웠었는데 약간 뒤로 철회했어요? 철회라기보다는 순위를 좀 조정했다. 후퇴했다고 해야 될까요? 정확한 표현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본선을 겨냥한 전략적인 선택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한다면 이 이슈 자체가 워낙 찬반 대립이 뜨거운 이슈거든요. 재원을 어떻게 말할 것이냐. 과연 타당하느냐. 박용진 후보가 그걸 많이 공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블랙홀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본소득만 보이고 논쟁만 보이고 이재명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략적으로 조정한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중도층을 겨냥한 그런 행보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소득은 아무래도 분배에 맞춰져 있잖아요. 그런데 본선에서 승리하려면 중도층 표시물을 잡아야 되니까 이제 본인이 성장적으로 무게중심을 좀 바꿨어요. 아시겠지만 지난번 대선 출산표 던지는 과정에서도 강력한 부흥정책, 규지합리라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런 전략적인 조정도 있는 것 같고 역시 마지막으로 기본소득 문제가 일부 기존의 복지제도하고 좀 충돌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종합적인 복지제도를 설계해야 된다라는 측근 참모들의 의견을 수용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김진국장님, 컷오프 결과 이번 일요일 날 모레죠, 모레. 며칠 안 남았네요. 일요일 날 발표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원래 9명에서 6명을 뽑으려고 하다가 한 분, 이광재 전 지사죠. 이분이 사퇴를 하면서 정세균 전 총리를 지원하면서 계속 얼굴에 이게 끼네요. 마스크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돼서 8분 중에서 2분만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싱겁긴 해요. 싱겁긴 한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재명, 이낙연, 추미애, 정세균, 박용진 이 5분까지는 대체적으로 되지 않겠는가라는 예상이 되는데 남은 3분이 누구죠? 그러니까 최문순, 양승조, 김두관 이 3분 중에 한 분이 과연 누가 될 것이냐 이건 뭐 저희가 여기서 알 수는 없죠.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기 나오시는 분들은 그거 알고 계십니다. 그럼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해보세요. 돗자리 한번 까세요. 김두관, 최문순, 양승조 세 사람 중에 김두관이 제일 우세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TV토론, 국민 면접 중에서 최문순 후보가 약진제를 벌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김두관, 최문순 최문순, 김두관이 마지막 한 장에 티켓을 넣고 사투를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충남지사, 양승조 지사는 그분에게는 죄송합니다. 아니 뭐 3명 중에 1명이나 2명 중에 1명이나 나 또 맞추는 줄 알았네. 제대로 못 맞추셨네. 알겠어요. 그 정도까지라도. 평론가는 틀리면 안 됩니다. 그 정도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분은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때요? 지금 야당에서 여가부 통일부 폐지 이야기 나오는데 원래는 여가부 폐지를 이준석 대표가 얘기를 했다가 그다음에 유승민 의원이 그걸 또 총대를 메고 앞장서는 그런 양상으로 전개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윤희숙 의원이라든가 조수진 최고위원이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어서 양상이 굉장히 특이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작은 정부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가부와 통일부를 없애는 것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게 과연 보수의 방식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해요. 지난번에 해양수산부를 없애겠다고 세월호 났을 때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없앴다가 나중에 다시 부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처라는 게 그렇게 쉽게 한 번 만들어져서 굴러가기 시작하면 그것을 없앨 때도 단칼 자르듯이 단호박 자르듯이 하기는 쉽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여가부 폐지에 단호히 반대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유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논거가 좀 부족해요. 유승민 전 의원 등 주장하는 게 여가부가 별로 한 일이 없다. 여가부 장관 자리가 무슨 전리품이냐. 이런 건데 이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논리가 안 맞고요. 또 MB 때 여가부 예산을 90%를 삭제를 해버렸어요. 여성부로 격화시키고. 이래서 어떻게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국내 현실이 여전히 여성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거든요. 상당히 좀 충격적인 게 무슨 얘기냐면 성격차 지수. 이게 남녀 차별 지수인데 153개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108입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성별 임금 격차가 32% 되는데 대한민국 OECD 가운데 최하위 국가입니다. 그리고 배경이 굉장히 불순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 2030 남성 표심을 잡겠다는 일종의 갈라치기 전법인데 그렇지 않아도 대한민국 진영으로 나눠가지고 분열 대립에 정치하고 있는데 참 지도자라면 분열보다는 통합, 화해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대한민국하고는 조금 다른 포인트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가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는데 여가부가 그 존재 목적에 맞는 행동들을 해왔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이 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윤미향의 정대협이라든가 이런데 도저히 너무 많은 지원금을 해주고 그 여가부 자체가 여성시민단체들에 대한 그런 어떤 후원단체처럼 바뀌어버린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서 여가부를 없애지 않는다 하더라도 본연의 목적에 걸맞는 그런 행동들과 정책들을 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여담인데 마지막으로 이걸 하나만 두 분의 의견을 한번 물어볼게요. 만약에 만약에 내일 워낙 내년 3월 9일 날 하기로 한 대통령 선언을 내일 한다. 그러면 누가 될 것 같은지. 백유수부터. 누가 된다고 얘기하면 상당히 천기누설이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장 한다면 만약에 만약에 지금 당장 한다면 당연히 야권이 우세하죠. 왜냐? 근거가 있습니다. 여론조사. 정권 교체해야 된다라는 여론조사가 50% 초반대거든요. 정권 재창출. 야권 누구예요? 이거 두루뭉실하지가 않아요. 들어보세요. 정권 재창출 한 40% 안팎이거든요. 그러니까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선거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인물 구도 정책 그런데 누가 어떤 인물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어떤 정책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 거 가장 중요한 게 부도인데요. 윤석열 안철수가 공동전선에 가지고 끝까지 제3지도를 가버리면 3자 대결 구도가 되니까 구도가 바뀌면서 요건이 우세해질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지금 8개월이나 남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못 맞추겠다 이런 얘기죠. 후보가 누가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윤석열 낙마할 수도 있고 이재명 낙마할 수도 있고 거기까지만 듣는 걸로 하고요. 자 김 국장님은? 아니 뭐 저는 간단해요. 내일 만약에 당장 선거를 치른다면 윤석열이 당선되겠죠. 이렇게 화끈하게 좀 해주셔야 된다 이거지. 환약 하나 또 선물해 드릴게요. 아니 뭐 왜냐하면 지금 여론조사 지금 배선배 얘기하신 대로 여론조사가 현재까지는 그렇고 더구나 지금 이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4차 대유행이 시작돼서 사실은 그 정부에 대한 불만 같은 것들이 만약에 내일 투표를 한다면 굉장히 화가 나 있을 거예요. 국민들이. 그래서 아마 야당으로 찍어야겠다 할 테니까. 물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저희는 몰라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을 테지만 당장 내일 선거를 치른다면 그럴 것이다. 자 세 번째 쇼미더뉴스 어떤 거 보여줄 거예요? 백 교수님? 박범계 법무장관과 검사 스폰서 관행 감찰 이걸 선택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최근에 아시겠지만 뭐 수산업자 사태 때문에 발각 뒤집혔잖아요. 국민 영웅으로 떠올랐던 박영수 특검이 사태를 했고 또 박영수 특검이 부장검사를 소개해줬다라는 얘기까지 해가지고 이 부장검사가 참탁금지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한 27명 정도가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박범계 법무장관이 이것과 관련해서 검찰 내의 스폰서 문화를 청산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대대적인 감찰과 조직 진단을 예고를 했거든요. 따라서 이 과정에서 추가로 이런 스폰서 검사가 적발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일파, 만파의 파장일 것 같은데 특히 지난번에 99만 원 불기소 세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라임 사태 룸살롱 접대받았는데 한 명만 기소되고 두 명이 불기소됐는데 이 문제도 다시 들여다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99만 원 불기소 세트 이른바 김정은 국장 법조 출입 취재 올해 했는데 어때요? 박범계 장관의 감찰 잘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장관까지 나서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으니까 잘 되겠죠. 하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런 일이 자꾸만 계속 반복이 되느냐를 생각해봐야 될 텐데 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취재를 해보면 검찰이 상당히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화했던 건 사실이고 견제기관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앞으로 재발되지 않으려면 이게 최근 밸런스가 이뤄져야 된다. 검찰 권력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 저는 이 정부의 검찰개혁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이 정부에서 시행했던 검찰개혁은 방향을 좀 잘못 잡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원래 해야 될 절대 권력을 견제하는 그런 것들보다는 그게 너무 정치적인 부분으로 해서 훼손되어버렸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어땠어요? 오늘 처음 두 분 같이 했는데 케미가 맞았어요? Very nice. 저는 배 선배하고 오래전부터 해왔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두 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쇼미더 뉴스 지금까지 배정호 교수 김정일 국장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쇼미더 뉴스 수요일